오늘 언해받고 승치대 하느님의 말씀은요. 요수아 15장 63절입니다. 요수아 15장 6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요다 자순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요다 자순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요다 지파의 분기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언해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부사람과 인자할까요? 여호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여행을 했는데요. 이 숲속길을 건너가다가 이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 길 갈지 이쪽 갈지 몰라서 지팡이를 이렇게 중앙에 꽂아놓고 하나님 지팡이 넘어지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꽂고 시작하고 다시 꽂고 결국 한 번은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야. 그래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하느님의 뜻이라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지만 행동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15장 전체를 보면요. 1절에서 12절은 유다의 지파의 지경입니다. 지경을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분깃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럼 오늘 63절은 이미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100개가 넘는 성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성을 받고 거기서 살았는데 뭐냐 하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여부서는 가난한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고 있는 본래 사람들이 정착민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떠냐 하면 요새라고 그랬죠. 지역이 높아서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쓰기 좋은 지역이었죠. 그 사람을 다 멸할 수가 없었어요. 평지면 쭉 해서 그냥 다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같이 살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해라 그랬거든요.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2019년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보호마를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 위해서 원단 말씀을 주셨죠. 오직 이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지 그 사람과 친하면 좋지 그런데 뭡니까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과 개인만 바라보면서 사천말씀 운동가 237나라 살릴 중심센터인 본당 한당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입니다. 이것이 작은 실수 같은데 이게 굉장히 고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출발입니다. 63절에 오늘 본문 읽은 대로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부서 족속은 이미 여우수아가 증복한 그 땅인데 그 땅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함께 사는 게 그렇게 나쁘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은요 그 자신의 자기들이 생기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혼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중복이 뭡니까 결국은 언약을 이룰 땅인데 메시야 올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굉장히 정결하게 정말 세울 그 땅에 그들이 그냥 안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버려 뒀냐 그들은 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편리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의서 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할 때 초기에 구약을 그렇게 읽었을 때 특히 이 여우수아를 읽으면서 이해가 참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이룬 데 방해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요 지파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명령에 나태한 마음을 가졌죠. 살만하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첨복을 할 때 철저하게 다 죽였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군요 네 왕과 함께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업들은 다 불태웠다 했는데 뭐냐 부분적으로 남았다는 거죠. 요수아 13장에 보면요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 집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아직도 남은 땅이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원교회가 각각 지역에 지교를 세우고 교구를 세우고 해서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각각의 정복할 땅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삼칠라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방 민족만 해도 2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 예원교 본당 지었으니까 우리 성도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할 때는 하느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삼칠나라 정복을 하는 센터로 하느님 중심센터로 딱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작은 실수가 결국 많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기 신들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 15줄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질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노력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씨앗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안 될 때는 나중에 영적, 육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중독 사역을 하면 중독은 전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모르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힘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벌써 직역을 세워지고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역에. 다락방이 되어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도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쫙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될 때 비교의식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타인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뭘 잡고 가느냐. 원단 말씀,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원단 말씀에 뭐냐면 이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와라. 그러고 뭡니까? 새 틀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제1, 2, 3 알루티시 운동으로 이 목표를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주신 것은 전도와 성교입니다. 이것을 새 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칠 날란들을 찾아내고 칠 현장과 칠 지옥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이 다섯 시대, 분쟁 시대. 지금 스스로 이념이 다르고 분쟁하고 정신병이고 중독이고 또 혼합민족 시대입니다. 다문화 시대가 아니라 혼합민족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살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랍니다. 승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복의 권능이 되었고요. 노화는 방주를 지어서 또 가족을 구한 그런 노화가 있습니다. 480세의 언약을 받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600세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그렇지 120년이 얼마나 깁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비라는 개념도 없는 시대에 그런데 끝까지 그 배를 지어서 정말 하님 앞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보면 이 가난한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가장 아름답고 비옥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고 또 17장에도 보면 몰아세지파도 역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쫓아낼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그들을 정말 같이 함께 살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그들이 자손들이 번창할 때 그 민족이 되어서 결국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열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 정도 됐지 그러거든요. 저희도 훈련시킬 때 거의 12단계를 보고 훈련을 시키는데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다음 단계를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 중독자에 대한 또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한 복사님 다 됐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또 다음에 올라가야지. 왜 계속 가야 되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요다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촌락을 정복했는데 그 여부 소중석을 놔뒀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헌신했으니까 나 이제 딱 그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옛날에 많이 해봤다 하고 그런 사람이 많죠. 그게 아니라 열정이 식어버리면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이시 왕이 됐을 때 결국 다이슨 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려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합니까? 우리가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그죠? 이 쫓아내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부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많죠. 그리고 집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착입니다. 사역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쫓아내고 새 철을 갖추고 이제 여호와의 뜻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 말씀 운동 이제 사천 지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 1대 1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운동과 정말 세계보금할 237나라 보금의 중심센터인 예원교회 봄당 입당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헌낭이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향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받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벌케의 승자라고 불리는 신학자 앤드류 모레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순종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도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행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상황하고 안 맞고 우리 성격하고 안 맞고 우리의 모든 내가 계획하고 안 맞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원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느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보면 하느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한란이 와도 뭡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음의 뜻과 계획에 강단 온단 말씀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올 때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건 저절로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정말 올해 첫 예배가 제목이 뭐냐 하면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해라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째는 기도실현이고 두 번째는 미션실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기도실현이 뭐냐 하면 은약기도를 줬잖아요. 비전기도문을 주셨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모든 것이 기도로 먼저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동안에 임원사획자 훈련할 때 요소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경을 넓혀갔고 그 다음에 사사기 말씀을 갖고 제자훈련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실적인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의 삶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교에서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지역에 절이 있으면 절로 들어가든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캠프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1대1 다라빵이 열리고 또 팀사회과 미션원과 다섯 가지 전략이 쫙 깔려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영생의 전파자로 정말 영적 무브먼트가 지속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인 예틀과 정말 또 가감히 벗어버리고 새틀을 갖춰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예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역사에 깨닫죠. 그래서 2019년에 한미의 뜻과 계획인 원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또 정말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사천 말씀 운동과 2, 3, 7 나라 보금화 미션을 실행하는 본당 한당의 믿음으로 무한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